30대와 40대는 자신들의 앞에 펼치되게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일지를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내리는 선택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를 생각해야지만 그렇게 할 가능성은 아주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평균적인 이야기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과 지금 한참 정성을 들여서 키우는 아이들이 직면하게 될 미래에 대한 부분을 정말 좀 깊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의 TV에 시사대담에 참석한 A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A씨 이야기는 체로의 형태의 전체주의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시사대담에 참석한 B씨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숨이 탁탁 막히는 사회일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정부 간섭이 정리되고 이것은 이래야 되고 저것은 저래야 되고 이것은 할 수 없고 그것은 할 수 없다. 정치적 자유는 물론이고 경제적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가질 것으로 봅니다. 또 C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까지 올라간 나라는 세계사에서 드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언참께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인들이 이 정도 수준까지 온 것은 거의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런 기적이 계속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뿌리 깊은 본성과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그리고 역사적으로 물려받은 유산과 현재의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요구하는 것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우리 모습 본래 우리 사회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좀 우울한 전망이지만 C씨가 그렇게 분석 결과를 대담해서 털어놨습니다. 이 모든 대화의 결론은 우리가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가 앞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는 개개인의 노력 여하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체제 자체가 크게 변질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제라는 것은 물과 공기와 같아서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없는 그 어떤 제약 조건입니다. 체제 변화 체제 변질 체제 전복 같은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그렇다면 누가 체제 변질과 체제 전복의 주동자인가? 이런 일을 추진하는 것은 첫째는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입니다. 그들은 장기 집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정치 권력을 쥔 사람들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들은 전체 인구 가운데 30에서 40%를 차지하는 사람들로서 주로 국가로부터 자신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보조금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수의 힘을 가지고 입건 세력을 압박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입법을 통해서 소수의 생산적인 계층을 약탈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부추기고 지지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열성적인 그룹들입니다. 참고로 한국의 상위 1%는 현재 근로소득세 32%, 종합소득세 50%, 법인세의 78%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총선 직전에 발표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할인쿠폰, 2천종에 달하는 현금 복지는 상당 부분의 재원이 이들 1%의 호주문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가경정예산도 생색은 정치권이 내지만 그들은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부담의 대부분은 상위 1%가 져야 할 쯤입니다. 2021년부터 다시 최고세율이 43%에 45%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45%에서 머물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아마도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칠식할 정도의 수준까지, 그러니까 50%, 60%까지 계속해서 상위 1%의 채율은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마치 최근에 건강보험료, 부담 상한치를 정부가 없이 해버린 것과 같은 일이 소득세나 종합소득세에서도 그대로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들이 2018년 기준으로 722만 명입니다. 전체 근로들의 38.9%입니다. 반면에 과시의 대상자 부담은 2013년도에 201만으로부터 2018년도에 319만으로 무려 63%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세력은 계속해서 다 세금으로부터 맨세가 되고 나머지가 아혹한 징시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나 정권은 이 1%를 계속 흔들어댑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도 야단 법석을 가진 자와 생산적인 계층을 향해서 정세와 폭탄세금과 규제를 통해서 계속 흔들어대겠죠. 다음은 체제의 변질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부정선거를 어떻게 하는가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대에 독재를 어떻게 하는가라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체제 전복이나 체제 변질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대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체제를 뒤집어 엎는 쿠테타를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쿠테타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끝으로는 민주주의를 전혀 훼손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쿠테타가 일어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영국 케임블리지대의 정키학과 교수인 데이비드 러시먼은 쿠테타, 대재앙, 정보권력,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새로운 신호들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폭망하는가, 주저앉는가에 대해서 아주 멋진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상당 부분이 이미 일어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바로 데이비드 러시먼 교수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쿠테타를 어떤 방식으로 분류하든 모든 쿠테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확실하게 종식되어서 종식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쿠테타가 있는 반면에 겉으로는 민주주의가 전혀 훼손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쿠테타가 있습니다. 국가를 전복하는 쿠테타는 앞에 것이 해당합니다. 전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공약성 쿠테타, 행정권 과잉 사용, 전략적 선거조장은 부자입니다. 전략적 선거조장을 통해서 얼마든지 쿠테타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계속됩니다. 이런 쿠테타는 외견상 민주주의 형태를 유지합니다. 선거에서의 승리는 이긴 자에게 권위를 부여하므로 참여해야 하는 선거를 조작합니다. 공약성 쿠테타와 행정권 과잉 사용은 민주적 제도들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권력을 지닌 이들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을 때만 쿠테타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낸시 무베오의 정의에 따르면 일부 쿠테타에서 민주주의가 적이 되지 않습니다. 쿠테타 공모자들은 민주주의 파괴를 은폐하고 민주주의를 자신들의 친구로 만듭니다. 입법 쿠테타의 공모자들은 민주주의 파괴를 은폐하고 민주주의를 자신의 친구로 만듭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민주주의 외관을 유지하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상당히 다 일어난 일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더 심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형식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민주주의의 변호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자행하는 상권분립의 해체와 붕괴 그리고 부정선거와 선거조작일 것입니다. 스스로가 나는 민주주의를 옹호한다 이렇게 하면서 뒤로는 상권분립을 해체하고 그리고 선거조작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획득한 권력은 입법부와 사법부를 동원한 입법과정과 한결을 통해서 단기직간의 수단으로 철저하게 활용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복속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정확히 알아야 될 겁니다. 미래의 일이 아니고 이미 상당 부분 일어난 것입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정론과 사실과 진실을 확산시키기 위한 온라인 신문인 공대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방문하셔서 구독도 해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한국 상황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출범한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공TV도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구독도 부탁드리고 주변에 많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